안녕하세요. 저는 27살 코마신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번에 스맨파에 지원하게 됐는데 제가 간단히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원래 정말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정말 어디 가서 제가 빠지지 않고 튀는 걸 좋아했어요. 하지만 제가 그런 것들을 정말 이겨내지 못하고 항상 제 가슴 속에 맺혀있었거든요. 제가 이번에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저만의 그리고 사람들에게 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말 용기내서 지원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